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인데 제가 지금 아침부터 조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출퇴근길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시려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만큼 제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낙복 흐름이 연출되다가도 다시 한번 하반경직을 제한시키는 매세가 붙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배율로 넘어가려는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붙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걱정했던 구간은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매집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지금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내가 추후에 수익으로 좀 매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지금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혹시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당장 오늘부터 수익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일단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낙폭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떠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도 지금에서 나가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고점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끔 만드는 그런 차트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7만원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수급을 보여주게 되면서 10%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장기 평선의 저항을 막고 그대로 다시 한번 눌러 앉는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정배율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추세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 파동의 초기 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상장 초반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파두 사태가 있었잖아요. 파두 사태. 이 IPO 섹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32,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붙여주게 되면서 1차적인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파동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이 12만 5천원 자리, 즉 라운드 필기 자리까지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러 앉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당 구간에 머물러 있는 매물대 자체가 10만원 자리까지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게 지금 어느 정도는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잖아요. 보호 예수물량.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도 누가 이 물량을 대체 소화를 했겠습니까? 전부 다 세력들이 했다.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1차적인 소화를 끝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안 나오고 하셨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 게 아니라 단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 수급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보겠어? 그러면 딴 데 가서 돈 벌자고 해서 지금 이 당시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되고 있다? 자금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전에 류정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경쟁사는 누구다? 테슬라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쟁사가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쉽게 말해서 모션 시장에 있어서 모션 시장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있어서는 지금 이 모션 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던 당시에 전기차를 만들 수 있던 업체가 이 테슬라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션 시장에 있어서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이랑 모션 시장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두산 로보틱스 로봇 시장의 대장주인 것처럼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습니까? 세계 4위자는 세계 4위 세계 4위의 타이틀에 맞는 이 적정 주가가 과연 9만 3천원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의심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전망과 이러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매수하셔야 된다. 얼마에? 4만 8천원에 지금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다?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9만 8천원 부근에서 우리가 전부 다 매도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닌 단기간에 2배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도 두산 로보틱스에 따른 전망과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야 이만한 분석값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얼마에 매수하셔서 얼마에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두산 로보틱스 매매 타점에 대해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073-8568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사실 매수는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매수는 9만원에 사셔도 8만원, 7만원에 사셔도 혹은 10만원에 사도 전혀 걱정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버는 시점이 언제예요? 돈을 버는 시점. 매도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매도를. 매도를 해야 내 돈이 되는 거고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결국 어떻게 된다?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는 시점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발생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만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보다 010, 5073, 8568번으로 두 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